안녕하세요 표 만드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 7월 버전입니다 물론 이미 월간 견적이 올라갔지만 7월 버전 생략 안하고 여러분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완전 격변의 시기거든요 그래서 주의할 사항이 좀 늘어났어요 한번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보고 표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진짜 진짜 중요하니까 넘기지 말고 제 가격 기준을 꼭 확인해 주세요 제가 요 설명이 끝나고 가격 기준을 어떻게 책정했는지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텐데 왜 그 얘기를 하냐면 7월 8월이 몇몇 그래픽카드가 지금 국내 수입이 안되면서 물량 부족으로 가격이 미친듯이 요동을 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가격 기준을 꼭 보시고 아 실제로 구매할 때는 이 가격 기준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고 이 영상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넘기지 마요 자 두번째 5000 시리즈 AMT 그래픽카드죠 뭐 5700XT, 5700, 5600XT 요런 것들 그 제품들의 블랙 스크린 증상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실 일반 유저도 어느 정도 살만하게 고려를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거든요 아직 몇몇 게임에서는 분명히 프레임이 덜 나오고요 로드율이 안 걸리는 불량 증상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진짜 나는 AMD 팬이다 하시는 분 아닌 사람은 음 사실 구매를 강추드리진 않아요 여튼 이거 언급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블랙 스크린 증상은 확실히 완화가 되었다 3번이 꽤나 중요한 내용인데 2070 슈퍼하고 2080 Ti의 품절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2080 Ti는 저번 달에도 이미 대부분 제품이 품절 상태였죠 지금 보면은 아마 실제로 판매되는 제품이 한 4,5개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 싹 다 품절해요 심지어 그 4,5개도 전부 비인기 제품이고요 근데 이게 80 Ti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2080 슈퍼나 2070 슈퍼도 슬슬 그렇게 바뀔 겁니다 제가 몇몇 유통사에 직접 통해서 들었던 내용이 있는데요 9월 정도 되면은 3000CG가 나올 것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물량 조절을 해야 된다 어쩔 수가 없다 재고를 많이 쥐고 있으면은 이거는 3000CG가 나오면은 판매가 되지 않고 그게 다 데미지로 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버퍼 물량이 확실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입구 시기가 아마 7월 말인 곳도 몇 군데 있고요 아니면은 길어봐서 봤자 8월 초쯤 되면은 전부 다 이제 고망가 줄 거예요 그것 때문에 품절이 장기화된다 이거 한번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이거는 방금 전에 얘기했죠 9월 3000CG 소식 아마 3080을 필두로 9월 초 아니면 9월 중순쯤에 NVIDIA 신제품이 출시가 될 겁니다 완전히 넘어가서 표 보기 전에 앞서 아까 내가 가격 기준이 중요하다고 했죠 가격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격 기준은 이렇게 잡습니다 일단 다나와에 들어가요 다나와에 들어가서 그래픽 카드를 찍습니다 그래픽 카드 누르고 내가 보고 싶은 제품을 눌러요 2070 슈퍼가 보고 싶네요 낮은 가격에서 한번 눌러볼게요 낮은 가격에서 누르면은 말리 제품이나 조텍 에어 아니면 벤투스 같은 유명한 최하의 제품들이 모여 있습니다 가격이 싸고 품질도 그만큼 떨어지는 제품들인데요 이 가격에 현금가 이 세금계산서랑 현금수증 안 떼주는 사이트인 거 알죠 이런 현금가 가격 기준으로 5개의 평균값을 낸 게 이 가격이에요 지금 적혀있는 현금가 비레퍼 7월 5종 기준 현금가 제일 싼 제품의 5개 평균가격이고 요거는 카드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이 구매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금은 직접 현찰 박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행사 제품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사는 가격하고 약간의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가격 기준을 봐야 되는데요 옆에 있는 샵다나와 가격 기준을 보면은 여러분이 직접 사는 가격에 가까울 겁니다 저 위주는 뭐냐면은 이렇게 쭉쭉쭉 찍어봐요 쭉쭉쭉 찍으면은 얘네들 안에 들어왔을 때 11번가라든지 아니면 티몬 옥션 같은 요런 데서 카드로 살 수 있는 가격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실제로 살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것도 제일 싼 제품 가격 5개의 평균가기 때문에 내가 중급 제품 보고 있다면 이거보다도 돈을 더 줘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가격 기준 아니 신승전님 도대체 저 가격에 어디서 살 수 있나요 물어보신 분 많은데 사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다 다만 현금 가격 기준이기 때문에 단품 구매가 어렵거나 실제로 카드로 사려고 하면 못 사는 가격일 수가 있고요 또는 내가 보고 있는 게 중급 라인업이라면 최하위 라인업하고 나름 가격 격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몇만원 더 해서 보는 게 맞다 정도로 확실하게 언급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 가격 기준 늘 이렇게 해드리는데요 그 이유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중간가격 기준으로 평균을 내니까 이런 말을 하십니다 아니 그거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싼 가격 기준으로 일단 비교를 해드리고 그 옆에 하나 더 만들어둔 거예요 실제 구매가는 이거에 가깝다 정도로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잡살은 여기까지 하고 표를 보면서 이번 달은 어떤 제품을 사야 가성비가 좋은지 같이 의견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전히 최상위 제품 가장 좋은 제품은 2080ti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3080이 나오기 전까지는 변경이 될 일이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왕자에서 내려올 날이 두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9월달 3080이 나오게 되면 이 제품하고 비슷하거나 이 제품보다 좋게 출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80ti 사면 안 돼요 사실상 지금 괜찮은 제품은 전부 다 품절이고 가격도 안 보세요 저번 달 대비 평균 7만원 가까이 올랐잖아요 좀 괜찮은 제품도 막 10만원씩 오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080ti는 구매 고려를 아예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걸 사야 되는데요 저는 고사양 게임을 하는데요 당장 급해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이 밑에 라인업 봐주세요 2080 슈퍼부터 2070 슈퍼까지 보시면 됩니다 2080ti는 전세대 하이엔드고 이미 단종이 됐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거 중고로 사는 것도 똑똑한 짓 아니에요 최상위 제품은 아무래도 온도 때문에 불량률이 높은데 이거 중고로 사봤자 AS2가 2년 이상 남아있는 거 거의 없거든요 AS2는 2년쯤 있어야 했을 만하지 중고로 사는 건 똑똑한 짓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사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080 슈퍼부터 2070 슈퍼 차이를 보고 가성비를 비교하면 되겠죠 가성비 비교해보면 답도 없이 압도적으로 2070 슈퍼가 1등입니다 지금 1% 성능을 내기 위한 비용이 보시면 얘는 3000원대에요 2070 슈퍼는 나머지는 5000원대나 아니면 4000원대 후반이죠 그러다 보니까 비교가 안 돼요 거기다 2070 슈퍼는 아직까지 물건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좀 괜찮은 제품 사는 것도 어렵지 않고요 비용이 평균적으로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려고 하면 2070 슈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80 슈퍼, 80 노멀 다 제끼도록 할게요 얘네 어차피 성능 차이 10%밖에 안 나요 10%, 15% 이렇게 차이 나는데 그게 2070 슈퍼에서도 안 들어가는 게임은 2080 슈퍼에서도 어차피 안 들어갈 것이고 똑같은 조건일 때 사람이 체감이 되긴 하지만 심각하게 편차가 나지는 않을 테니까 딱 이걸로 대동단계를 하시다 2070 슈퍼 이 라인업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뭐다? 퍼포먼스 라인업입니다 위에 거는 하이엔드급이고요 퍼포먼스 라인업은 라데온 7을 필두로 해서 2060 사이가 그쯤이 된다고 보면 돼요 얘네들 성능이 어느 정도인데요 QHD 쓰기에는 조금 아쉽고 FHD 쓰기에는 넉넉해서 대부분 게임을 FHD에서 풀업으로 즐길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라데온 7은 이제 판매몰이 빵 아니면 1이에요 제품 단종이라 보시면 되고요 5700XT 한번 볼게요 5700XT는 지난달 대비 가격밖에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AMD 제품의 특징이 현금가하고 카드가가 매우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로 사실 때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요 5700XT 같은 경우에는 이 퍼포먼스 라인업에서 3등의 가성비를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꽤 괜찮은 메리트를 가지고 있죠 다만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블랙스크린 증상, 제일 불편한 증상만 충분히 완화가 되었고 드라이버 문제로 인한 로드율이 덜 걸린다거나 특정 게임에서 프레임 드라이브 되는 건 여전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강력 추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컴퓨터를 좀 잘 안다고 했을 때 이제는 고려해볼 만한 위치에 왔다 정도로 언급할게요 2070 노말 한번 볼게요 2070 노말은 저번 달 대비 오히려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어요 평균 8천 정도 올랐는데 얘는 또 카드가는 노답일 정도로 비싸요 왜 그러냐면 2070 노말 어차피 잘 안 팔리니까 이미 안 들고 온 지 좀 됐어요 물건이 없어요 물건이 없어서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 등수도 별로고 고려할 대상이 못 되겠죠 2060 슈퍼 한번 볼까요 2060 슈퍼는 다행히 가격이 좀 내렸습니다 점달 대비 한 6천원 평균 가격이 내렸습니다 그렇다고 뭐 카드가가 엄청나게 오른 것도 아니고요 어 얘가 제일 많이 비교되는 게 5700하고 제일 많이 비교되거든요 5700하고 사실 게임에 따라서 엎치라 띠칠하게 해요 2060 슈퍼가 5700XT가 뭐 2070 슈퍼급이라고 하신 분인데 에이 말단된 소리 3D 마크만 비슷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비교하면 안 되고 5700하고 2060 슈퍼는 비교를 만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자면 57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시다피 쿠폰 주는 이벤트도 거의 끝났고 그런데 가격은 올랐어요 심지어 꽤나 큰 폭 올랐습니다 4,5만 올랐더라고요 일부 제품이 물건이 품절되면서 오르기도 했고 이제 싼 제품들 그리고 기존에 뭐 인기들이 어느 정도 팔리던 중급 제품들도 가격이 속폭 올랐습니다 5700 메리트가 갑자기 확 없어졌어요 등수가 5등까지 쳐졌거든요 2060 슈퍼가 오히려 4등으로 올라섰고요 그다 보니까 이번 달은 확실하게 얘기할게요 2060 슈퍼 쓰세요 5700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두 개에서 비교해서 봤을 때 자 그렇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베가 64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피 단조 볼 필요 없고요 5600 XT가 지금 가장 많이 물어보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가성비로 보면 얘가 여기서 1등이에요 오 괜찮은 가성비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누누이 말하다시피 5600 XT는 세 가지 종류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메모리가 14냐 12냐 혹은 GPU가 오버클럭이 된 버전이냐 안 된 버전이냐 완전 구바이어스 버전이면 성능이 여기 있어요 차이가 크죠 15%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 게 제거품 구바이어스 버전인지 혹은 설계 문제로 어쩔 수 없이 구바이어스를 쓰는 일부 제품도 있습니다 그건지 아니면 최신 바이어스 다 씌워서 나오는 좋은 제품인지 내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5600 XT는 추천 목록에서 빼버렸습니다 참고로 저도 모든 제품을 완벽하게 외우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사시기 전에 유통사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구매하세요 꼭 사야 되겠다면 1080 노멀도 단종이니까 넘기고요 2060 한번 볼게요 2060이 생각보다 5600 XT랑 성능 차이는 없어요 여기 한 2, 3% 차이 나는데 그러다 보니 두 제품이 많이 비교가 되죠 근데 5600 XT는 33만원이고 2060은 35만원입니다 약간이나마 성능이 처지는데 2만원은 더 비싸요 그래서 사실 2060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2060 슈퍼라는 제품이 있으니까 이게 왠지 구형인 느낌도 있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5600 XT가 제가 제품 편차가 심하다고 그랬죠 15% 난 제품이면 2060보다 밑에 있어요 실제로는 가격은 별 차이 없는데 밑에도 그냥 밑이 아니라 상당히 밑에 있어요 13% 밑에 있습니다 그냥 한 단계 차이 날 정도로요 따지고 보면 5600 XT를 빼고 생각했을 때 여기 전체에서 가성비 제일 좋은 놈 누구입니까 2060입니다 몇몇 분들이 자꾸 2060이 별로라고 생각하시는데 발음 자체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2060은 메리트가 있어요 5000 시리즈만큼 불편함도 없을 거고요 가성비를 비교했을 때도 이거 5600 5000 시리즈 중에 가장 가성비 좋은 5600하고 비교했을 때도 크게 처지지 않는 제품입니다 지난달 대비 평균 가격이 많은 이상 떨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프레시디에서 게임을 옵션 탭 안하고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 2060 충분히 고려사항에 둬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2060 슈퍼보다 2060 노말을 더 많이 추천한다고 여러분한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혹자는 야 너 재고 들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제 가게 와 보신 분들 다 할 거예요 저는 재고 같은 거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영세한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들고 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예요 표를 딱 봐도 티가 나잖아요 여튼 퍼포먼스 라인업도 여기까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메인스트림 한번 보겠습니다 메인스트림은 1070ti부터 제가 1060까지 메인스트림으로 잡아놨는데요 마찬가지로 1070ti 단정이죠 베가 단정이죠 5600XT가 여기 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5600XT 9버전 바이오스가 씌워져 있으면 이 성능밖에 안 나와요 1169ti고 고난물의 고압입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4% 차이가 나거든요 이 가격에 이 성능이면은 욕을 보고 마땅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9버전 바이오스 5600XT 살까봐 제가 추천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급 그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269ti 혹시나 특정 업체에서 1269ti 같은 걸 추천했다 그러면은 그 업체 어디 가면 걸러주세요 이유가 있는데요 1269ti 지금 가성비 등수 어떻습니까 여기 메인스트림에서 꼴찌입니다 10등에 10등 6개월 전에는 저도 괜찮다고 추천했었죠 그때는 1669 슈퍼가 나오기 전이니까요 그리고 1660 가격도 그때는 요거보다 좀 비쌌거든요 지금 1660ti 보면은 가격이 아씨 여기에 이거 3000원대 가성비 가진 애들 별로 없거든요 근데 3000원대 가성비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제 끼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1660하고 혹은 1669 슈퍼하고 2060 사이가 너무 크게 뻥 비어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조금 더 있는데 약간이나 높은 성능을 위해서 1660ti 갈래요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성능 차이는 너무 가까워요 5% 차이 나죠 1660 슈퍼랑 근데 가격은 많이 멀죠 8만원 차이 납니다 차라리 이 8만원을 가지고 CPU를 올리세요 아니면은 1660ti 살 돈을 2만원 더 주고 2060 저렴한 제품 쓰세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눈에 봐도 그렇죠 그래서 1660ti는 비추천 1070도 비추천이에요 왜 단종이잖아 중고 사야 되잖아 중고 이거 보통 AS 1년밖에 안 남았을 텐데 1년도 안 남은 애들도 있을걸 사지 마세요 넘어가고요 1660 슈퍼 같은 경우에는 1660하고 아주 근접해 있습니다 근데 성능 차이는 그래도 한 6% 차이가 나니까 분명히 등급은 다르다 반등급 쪽도는 차이가 난다 가격적으로 봤을 때도 매우 근접해 있어요 2만원 차이 그러니까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그냥 1660 가든 1660 슈퍼 가든 양자특을 하시면 될 겁니다 가성비 비용도 1등하고 비교했을 때 500원 차이 나서 꽤 크긴 하지만 2등 3등하고 비교했을 때는 300원 차이라서 별로 크게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1650 슈퍼를 쓰기에는 약간 어중간 성능이 돼요 1650 슈퍼가 그래서 저는 가성비는 1650 슈퍼가 조금 더 좋지만 보통 1660 슈퍼로 많이 추천하는 편입니다 월경유도 일부러 그렇게 짜는 편이고요 어 그럼 590하고 5500XT는 왜 언급을 하고 넘어가요 가격 보세요 등수 보세요 더 말할 게 없겠죠 얘네들은 전성비도 안 좋고 가성비도 안 좋고 뭐 더 말할 거 있나요 패스하겠습니다 1650 슈퍼 한번 볼게요 여기 라인업에서 실질적인 어 1등은 제가 1650 슈퍼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RS570이 1등인데요 가성비는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얘하고 얘하고 얼마 차이나요 100 한 30원 차이나죠 가성비가 사실 매우 근접했어요 그런데 1650 슈퍼가 성능도 더 좋고 꽤나 큰 폭으로 전성비가 월등히 좋습니다 전성비라는 거는 전기를 소모하는 양의 대비 성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발열도 약하고 전기도 적게 먹고 소음도 덜 심하고 비교적 그리고 RX570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업에서 RX570은 완전 비추천하는 건 아니고 진짜 예산이 빡빡하신 분들 15만원 밖에 그래픽카드에 못 쓰겠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RX570을 보시고 그게 아니면 1650 슈퍼를 보시고요 사실상 게임을 고사양 게임을 즐긴다 그러면 1650 슈퍼로는 애매한 성능이 나와요 가성비는 참 좋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은 1660 슈퍼로 가라 정도로 좁혀줄 수가 있겠네요 뭐 580이든 590이든 5500이든 다 가성비 별로고 저성비 별로고 이래서 제껴놓고요 1060 같은 경우에는 단쪽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언급할 이유도 없겠죠 그래서 퍼포먼스 라인 밑에 있는 메인스트림은 요 4개로 좁혀질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은 사실 게이밍으로 쓰기 좀 애매한 엔트리 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성능이 좋은 제품들입니다 로우엔드라고 할게요 로우엔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음 돈이 RS570과 똑같아요 뭐 만원 차이 나거나 만원 싸거나 만원 비싸거나 그 정도 차이인데 성능이 얘는 그래도 70% 정도 하는데 1660 1060 TI 대비 얘네들은 얼마나 높니까 59% 44% 해요 좀 심각할 정도 차이가 나죠 각이 똑같아요 더 비싸거나 얘네들 존재의 의의가 뭔데요 없어요 내가 보기엔 없어요 내장 그래프 보다 조금 좋은데 그것도 이제 조만간 내장 그래프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난다 소리가 들을 거예요 아마 이 1050 TI 정도는 아 물론 내장 그래프가 이 정도로 따라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 램오버 높게 해주면은 1050 TI급까지는 아니더라도 조만간 한 1050급에 근접하는 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얘네들은 존재 값어치가 없어졌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그렇게 여러분한테 저 밑에 로우엔드부터 하이엔드 그래픽 카드 7월 가성비를 한번 비교해드렸습니다 총정리 해주면 좋겠죠 총정리 살짝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총정리 요거 살짝 밀어서 할게요 제 카메라에 갈려서 최고성능제품은 예전히 2080 TI다 4K 게임을 어느정도 즐기려면 연원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3000 시리즈가 9월 출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구매하지 마시고 어지간해선 2079 슈퍼로 만족을 해라 라고 언급하고 넘어갈거요 하이엔드 구간은 퍼포먼스 라인업은 5000 시리즈의 블랙 스크린 증상이 어느정도 해결되서 여러분 컴퓨터를 좀 알고 있고 가성비를 좀 생각한다 특히 카드 구매를 하실거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쯤 고려해볼 만합니다 물론 컴퓨터 잘 모른다고 하면 사지 마세요 이 컴퓨터 잘하고 못하고의 그 기준을 저로 잡으세요 제 영상보고 대충 알아들으시겠다 하시는 분 사도 돼요 제 영상보고 아 난 아직 펴보는데 좀 불편함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어지간해 사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어떤거 사야될까요 2069하고 2060 슈퍼 쓰는게 제일 무난합니다 물론 가성비는 5600 XT가 가장 좋지만 5600 XT는 성능인 다른 제품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9버전 바이오 쓰면 여기 끼지도 못합니다 개능이 퍼포먼스 라인업에 끼지도 못한다고요 그래서 한번 고민 좀 해보시고 편안하게 쓰려면 2060, 2060 슈퍼 정도로 넘어가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치열한 라인업이 메인스트림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전히 RX 570이 최고의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정성비면에서 좀 떨어지고 요새 나오는 최신게임을 원활하게 하기에는 좀 불편함이 있으니까 옥션타입을 해야되니까 추천하기에는 1660 슈퍼를 저는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가성비를 생각하고 내가 예산이 좀 빡빡하다 그러면 1650 슈퍼나 1660 노멀을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580, 590 요새 요거 아시죠 처분하려고 하는 재고 처분하려는 업자분들 가끔 보이시는데 사지 마세요 이게 내가 한 15만원에 팔면 인정할게 근데 이거 20만원쯤 되면 이거 왜 삽니까 그냥 1650 슈퍼 쓰지 얘네 성능은 1650 슈퍼랑 비교했을 때 업체를 뛰쳐가거나 아니면 처지거든요 근데 전성비가 압도적으로 좋고 가격적으로 별채 없다고 그러면 이걸 살 필요가 없겠죠 580, 590은 그냥 넘어가시면 좋은 라인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사지 말라는 얘기에요 5600XT가 여기에도 포함이 되어있는데 그거는 이제 9버전 바이오에서 사용하는 놈들은 요쯤 그 그 대충 1660 슈퍼 성능쯤에 위치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조금 더 좋아요 한 10% 그렇기 때문에 5600XT를 잘 추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로우엔드 구간 얘네들은 게임 용도 쓰기에 부적합한 라인업 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거 영상 한번 보시면은 확실히 여러분 그래픽카드 어떤걸 사야되는지 머릿속에 정리가 될거에요 제가 이거 매달마다 만든다고 나름 고생하는데 구독거 줘요 잊지 않으실거죠 물론 구독 누르신 분들 한번 더 누르지 마시고요 좋아요는 한번씩 눌러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 도움이 되는 그래픽카드 구매를 위한 가성비 비교표를 매달 여러분한테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날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